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 doubt if 라는 패턴인데요 이때 doubt 하면 의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은 be가 무금이라서 doub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if 하면 여기에서는 만약 뭐뭐이면 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뭐뭐인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doubt if 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뭐뭐일지 의문이야 또는 뭐뭐인지 의문이야 라는 뜻이 되겠고요 핵심 패턴은 I doubt if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어떠한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마음이나 상태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배운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제 시간에 올지 의문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doubt if 뭐뭐일지 의문이야 또는 뭐뭐인지 의문이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그가 제 시간에 오다 라는 의미로 He will come on tim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I doubt if 다음에 he 주어 그리고 will 동사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on time 하면 시간에 맞춰 제 시간에 또는 정각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가 제 시간에 맞춰서 올지 의심스러운 마음이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doubt if he will come on time 그가 제 시간에 올지 의문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게 사실인지 의심스러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doubt if 뭐뭐일지 의문이야 뭐뭐인지 의문이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그것이 사실이다 라는 의미로 it is tru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 doubt if 다음에 it is 주어 동사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true 하면 사실인 진실인 진짜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의심스러운 마음이나 상태를 표현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 doubt if it is true 그게 사실인지 의심스러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대로 있을지 의문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doubt if 뭐뭐일지 의문이야 뭐뭐인지 의문이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그대로 있다 라는 의미로 it will stay the sam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 doubt if 다음에 it will 주어 동사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stay 하면 어떤 상태로 머물다 있다 남아 있다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더 same 하면 똑같은 상태 그래서 그것이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즉 그대로 그 상태가 있을지 의문이다 의심스럽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doubt if it will stay the same 그대로 있을지 의문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네 말이 맞는지 의문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doubt if 뭐뭐일지 의문이야 뭐뭐인지 의문이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네 말이 맞다 라는 의미로 you are right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I doubt if 다음에 you are 주어 동사 어순을 썼습니다 그리고 right 하면 어떠한 말이 맞는, 옳은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너의 말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마음이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표현은 I doubt if you are right 네 말이 맞는지 의문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비가 올지 의문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doubt if 뭐뭐일지 의문이야 뭐뭐인지 의문이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비가 오다 라는 의미로 it will be rainy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 doubt if 다음에 it will 주어 동사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be rainy 하면 비가 오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지 의심스러운 마음이나 상태를 표현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 doubt if it will be rainy 비가 올지 의문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환불이 될지 의문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doubt if 뭐뭐일지 의문이야 뭐뭐인지 의문이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환불이 되다 라는 의미로 I can get a refund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 doubt if 다음에 I can 주어 동사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get a refund 하면 환불 받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마음이나 상태를 표현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 doubt if I can get a refund 환불이 될지 의문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가 내 얼굴을 기억할지 의문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doubt if 뭐뭐일지 의문이야 뭐뭐인지 의문이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그가 내 얼굴을 기억하다 라는 의미로 He remembers my fac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 doubt if 다음에 He 주어 그리고 remember 동사 어순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얼굴을 기억할지 의심스러운 마음이나 상태를 표현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 doubt if he remembers my face 그가 내 얼굴을 기억할지 의문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들이 내 말을 들을지 의문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doubt if 뭐뭐일지 의문이야 뭐뭐인지 의문이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그들이 내 말을 듣다 라는 의미로 They'll listen to m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I doubt if 다음에 They will 주어 동사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listen to 다음에 명사하면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듣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들이 내 말을 들을지 의심스러운 마음이나 상태를 표현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 doubt if they'll listen to me 그들이 내 말을 들을지 의문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가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doubt if 뭐뭐일지 의문이야 뭐뭐인지 의문이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그가 할 의지가 있다 라는 의미로 He has a will to do it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 doubt if 다음에 He had 주어 동사 어순을 썼고요 직역을 하면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다 A will 이때 will 하면 명사로 의지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To do it 그것을 할 수 있는 의지 그래서 will to do it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그가 할 의지가 있는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마음이나 상태를 표현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 doubt if he has a will to do it 그가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네가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doubt if 뭐뭐일지 의문이야 뭐뭐인지 의문이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네가 해낼 수 있다 라는 의미로 You can make it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 doubt if 다음에 You can 주어 동사 어순을 썼고요 Make it 하면 뭔가를 해내다 성공시키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네가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마음이나 상태를 표현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 doubt if you can make it 네가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가 제 시간에 올지 의문이야 I doubt if he will come on time I doubt if he will come on time 그게 사실인지 의심스러워 I doubt if it is true I doubt if it is true I doubt if it is true 그대로 있을지 의문이야 I doubt if it will stay the same I doubt if it will stay the same 네 말이 맞는지 의문이야 I doubt if you are right I doubt if you are right 비가 올지 의문이야 I doubt if it will be rainy I doubt if it will be rainy I doubt if it will be rainy 환불이 될지 의문이야 I doubt if I can get a refund 그가 내 얼굴을 기억할지 의문이야 I doubt if he remembers my face 그들이 내 말을 들을지 의문이야 I doubt if they will listen to me I doubt if they will listen to me 그가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야 I doubt if he has a will to do it I doubt if he has a will to do it I doubt if he has a will to do it 네가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야 I doubt if you can make it I doubt if you can make it I doubt if you can make it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